나 진짜 간다고? 나 혼자 두고? 금방 오겠지, 이 새끼야. 만 원으로 갈 수 있는데 하나요? 돈도 내가 벌 거니까 밤도 좀 제발 그만 까고 이제, 알았지? 이거 할머니 좋아하는 거. 안 들어가! 그럼! 가출했어야 해요? 외출했는데요? 몇 살? 18... 파이내셜... 근데 뭔 뜻인지 아니, 그거? 자장면 시켜니? 이 높은 데까지? 아! 아, 왜 이렇게 처맞고 다녀? 때리기 미안하게. 아, 죽이고 싶다. 호떡집 쓰네! 엄마 보고 싶어서 질질 짜냐? 죽어. 엄마랑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잘 살아, 지금! 돈 받으러 왔는데요. 사람마다 다 말 못할 사정이라는 게 일이야. 이곳에 있는 거야, 인마. 가지 마. 같이 밥 먹어. 가다 보면 뭐라도 나오겠지, 이 XX야. 뭐, 내일인데? 엄마.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. 아, 제발 진짜. 여기 안 돼. 아니 그러니까, 제발 진짜. 어둠이야! 소중한 건 네가 지켜, 이 XX야. 야, 어디 가서 이상하지도 안 하고 사람답게 살면 되는 거 아니야? 대결이 오빠. 야, 잠깐만. 여기, 여기. 깼어, 깼어. 도와줘야지, XX야. 이리 와.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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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